자, 첫 번째 시작하죠. 우발적 범행이었다. 뭐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장면. 아, 그 중학생 녀석 쓰러진 뒤에도 계속 돌로 이렇게 폭행을 했는데 그게 어딜 봐서 우발입니까? 나 촉법이다, 우발적이었다. 어른 범죄자들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중학생을 안다는 다른 학생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같은 학년 여학생을 반년가량 스토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근 다른 학교에서도 다 알 정도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 사진을 구해다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놨다고 했습니다. 피의자의 같은 학교 동급생이 자신의 SNS에 관련된 글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었다. 다른 학생들 스토킹하고 또 콩알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피의자인 중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 역시도 그 학생이 지하 보일러실에서 자겠다면서 들어놓은 적도 있었다. 또 아무도 없는 경비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랍을 해집기도 했다. 이렇게 종종 돌발 행동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해 중학생에 대한 배 의원 측의 입장,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요. 경찰이 옷 같은 증거물을 지금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처벌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당시 상당한 출혈이 좀 있었다고 해요. 또 1cm 정도의 봉합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큰 출혈이나 골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게 충격을 받아서 아직은 퇴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정치인들, 정치 테러 때문에 경찰이 전담 보호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그 팀이 구성이 안 돼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가해 학생이 평소 돌 같은 거를 좀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이게 계획적인지 어떻게 범행 공개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돌을 평소에 갖고 다녔는데 어떻게 우발적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어가죠. 황당한 절도 범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이 절도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황당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양손에 물건을 한가득 저렇게 든 남성이 딸랑딸랑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모두 저렇게 계산대 위로 올려놓고요.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집어들어요. 그러고는 다시 계산대로 저렇게 오죠. 물건을 다 챙기나 했는데 순간 이건 아닌 듯 싶더니 담배만 쏙 빼가지고 담배만 저렇게 쏙 빼더니 훔친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지금 가져간 물건보다 놓고 간 물건이 더 많은 듯한데 혹시 저 순간 회계를 촉구하는 그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걸까요? 글쎄요. 저게 지난 7월이고요. 경기 성남의 한 무인 애견용품 판매점입니다.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그 양손에 이것저것 들고 있던 걸 다 계산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쭉 둘러보다가요. 8천 원짜리 강아지 공세트를 훔쳤습니다. 그러더니 가져간 물건들을 가져온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다 그대로 두고는 그냥 간 겁니다. 이 남성이 두고 간 물건들 참 생뚱맞습니다. 새 우산이 하나 있었고요. 학생이 그린 미술 작품, 마사지건, 동물 영어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아니 이것들도 다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동한 경찰도 이걸 보고서는요. 아니 두고 간 물건들이 더 비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도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왔다고 하고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황당하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학교에서 노출 방송? 하하 이런.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저렇게 입고 신체를 드러내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음란한 몸짓까지 또 저렇게 아이고. 자,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몸을 탁 움츠리더니 머리카락으로 몸을 좀 가리는 것 같죠. 자, 순간 뒤에 사람이 샥 지나간 겁니다. 자, 왜 저런가 했더니 세상에 공공장소에서 저 벗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이게 학교로 추정된다면서요. 제가 문제가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성인들 보는 성인 방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장소가 학교의 교무실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채팅창에 혹시 학교냐고 질문하니까 핵겨 이렇게 비슷하게 학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야, 너 학교야 그러니까 핵겨! 핵겨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고 이게 수위를 좀 이렇게 많이 하면 별풍선 이렇게 어떤 혜택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교무실에서 방송을 하는데 문제는 딴 사람들이 오면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모습을 취했다고 하는데 나왔죠, 금방.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방송 진행한 여성 채팅창에 보면 학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 이런 것도 해시태그 적혀 있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이거는 대학생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식 아마 쓸 수도 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국내 최초 김치찌개 민원. 아하 이런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집에 어이없는 항의 쪽지가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집 문 앞에 붙어있는 쪽지. 어, 금요일 저녁에 김치찌개요? 토요일 밤에 된장찌개 끓이신 분? 붙여 핸드업. 자, 제발 문 좀 열고 환풍기 좀 켜. 했던 거죠. 자, 무시하셨죠? 자, 그랬더니 며칠 후에 또 쪽지가 쪼옹 김치찌개 쪼옹 하면서 저렇게 항의 쪽지를 연달아서 붙였다는 겁니다. 아, 백번 양보해서 청국장. 매일같이 청국장을 끓인다 치면 뭐 저럴 수도 있다 쳐. 아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또 얼마나 난다고. 네, 그러니까 제보자께서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 열고 문 열고 환풍기를 켜라.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받은 거예요. 열흘 후에. 근데 뭐 다른 음식도 아니고 사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한국인이면 가장 누구나 먹는 다 소울 음식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게다가 또 우리 집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층수에 있는 모든 집한테 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내 집에서 김치찌개도 못 끓여 먹나라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때 이어가죠. 남의 차 위에서 댄스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내 차 위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태 만나보시죠. 흰색 차량 위에 올라탄 여성. 아유, 세상에 엎드리고 댄스, 댄스. 옆에 있는 여성들 말리기는 커녕 호우하면서 이 모습을 촬영하기만 합니다. 분홍 옷 입은 여성 올라타서 또 엎드려서 흐뭇댄스. 흐뭇댄스. 이번에는 보닛을 밟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세상이 저 위에 보세요. 역시 또 흐뭇댄스, 댄스, 댄스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저런 거 많았죠. 그런데 2002년 풍경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할로윈 전 주말에 벌어진 사건인데, 경기 평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미군 두 명이 차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추고 난동을 부리니까 차가 파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영상은 사실은 제보자 지인이 영상을 보내줘서 알게 됐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 미군 두 명 중 한 명은 검거를 했습니다. 조사에서 처벌 받았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미군들은 소파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 미군 대표가 와야 되고 통역을 붙여야 됩니다. 조사 끝났어요. 그런데 한 명은 검거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자가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 한 명은 미국 육군을 맡는데 공군부대에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도저히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작게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미군. 그럼 미군 헌병 있잖아요. 그렇죠.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군의 또 군무원, 군속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관할을 하고 그게 소파 협정인데 미군이라는 건 미군 헌병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어디냐면 평택이니까 캠프 헌프리스 쪽 같은데 헌병대 물어보니까 한국경찰도 못 잡는 애들 우리가 어떻게 잡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럼 상급 부대인 미 8군 사령부에 물어보니까 아이고 헌프리스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냐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해? 그러니까 책임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헌병이 밀리터리 폴리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군사경찰로 바뀐 상황이긴 한데 관할을 잇고요.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아마 일부러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쁜 아빠와 착한 딸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치상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큰딸에게 돈 빌려가는 전남편 그리고 그런 아빠에게 휘둘리는 큰딸이 걱정된다 하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도 안 하고 가정에 소홀해서 사연자가 가장 노릇해오다가 결국 이혼한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 뒤로 내 딸을 혼자 키워왔는데 전남편이 직장도 딱히 없고 매번 사고만 쳤죠. 당연히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노릇도 안 하니까 사연자가 꿋꿋하게 혼자서 내 딸들을 잘 키워온 겁니다. 전남편은 사연자랑은 전혀 연락 안 하고요. 딸들하고만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데 문제는 큰딸에게 계속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딸이 가장 먼저 경제활동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엔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편이 사고 쳐놓고 이 큰딸한테 돈 빌려달라 연락을 몇 번이나 한 거죠. 그런데 이 큰딸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얻어가면서 또 매번 돈을 빌려줍니다. 이 와중에 전남편은 지금 뇌졸중 진단 받았는데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있어서 이 큰딸은 아빠 잘못될까 걱정,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고만 치니까 더 걱정,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 보기엔 그냥 제 아빠랑 연을 확 끊었으면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이걸 설득을 좀 해볼지 아님 그래도 가정도 있고 또 나이도 있는데 알아서 잘 하도록 놔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시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자료가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예, 상이야. 이 바보 같은 거 사. 말만 아빠지. 사람 같지도 않은 그 김은배 그 인간한테 언제까지 휘둘리고 살래.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이려냐. 이것이 아빠정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런 물건도 아빠랍시고 계속 뒤치다거리를 했을 거. 예, 상이야. 정신 차려. 그 물건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만 바라보고 살아. 동그라미. 아니, 교수님 손이 막 움직였는데 방금.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딸이에요. 엄마, 나도 아빠가 엉망진창인 거 알아. 엄마한테 못할 짓 많이 한 것도 잘 알고. 하지만 그래도 천륜이란 게 있지 않수. 아빠 지금 오늘 내일 해.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동생들은 어리고. 아빠도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것저것 부탁하겠어. 나도 힘들긴 하지만 결혼해보니까 아빠가 조금 불쌍해지더라.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엑스. 좋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 아빠란 분이 사실은 어릴 때 이혼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애들한테 양육비도 주지 않고 물을 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딸이 케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황장애까지 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엄마가 설득을 해서 아빠하고 잊어라. 왜? 고황장애가 무섭거든요. 딸까지 잘못될까 봐 걱정되니까 아빠하고 인연을 끌으라고 조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빈호 사장님. 설득까지는 같은 의견입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20대 후반 딸이기 때문에 또 부녀지간의 어떤 천륜을 그렇게 함부로 끊거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딸이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로서 한번 충고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얘기해서 딸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딸이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O를 들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어머니가 한번 마음이 여리다고 하니까 큰 딸이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아무도 널 욕할 사람이 없다. 누구도 널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수의결을 내신 우리 교수님. 네 저도 사실은 엄마가 딸한테 네가 할 수 있는 현실 내에서만 해라. 네가 너무 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아주 자주 봤기 때문에 엑스를 했어요. 뭐냐면 너무 나쁜 아빠인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밖으로만 돈 아빠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아빠가 아프거나 혼자 됐을 때 외면을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딸이 평생 어떤 그런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천륜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완전 연락을 끊고 나몰라라 하는 거는 도리어 딸이 그렇게도 못할 거고 착한 딸이라 그래도 평생 또 괴로울 수 있으니까 딸한테 할 수 있는 현실 안에서만 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줄 필요가 있지 뭐 끝내라 니네 아빠는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박비론 씨는 강도의 차이 같아요. 강하게 얘기해서 못하게 하느냐 되게 좋게 얘기하는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인간도 아니다. 그 정도는 하지 말아도 아빠 너무 한 것 같다. 너 속지 마라.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조금 강하게 하더라도 강하게. 그래서 OX 차이가 딱 그 차이 같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게 험한 말씀 많이 쏟아내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걸러서 전해드리자면요. 날씨님 손절이 답입니다. 산방사님 저런 인연은 모질게 끊어버리세요. 조향라님 무책임한 아빠 때문에 젊은 딸 왜 힘들게 하나요. 연 끊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리메인님은요. 겪어봐야 결단력도 생길까요. 따님은 더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안태조님.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듣더니 나 X할래 그럼. 딱 줬어요. 고민중개사가 모았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치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포. 死 volt. 고마워 opera. down that one 저는 300 look above jaki ech Background. 다eling show rails lingerie. 이렇게 무쀼 넘는 업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